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빈칸 문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onger term 엄청 장기간으로 봤을 때 by 모함으로써 bring together 결합시키는 거예요. 충분한 데이터와 충분한 이런 컴퓨팅 power 이런 동력이죠. 그런 걸 다 이렇게 우리가 결합을 시켰 시킴으로써 data giant 여기서 giant는 이제 거대 기업의 대세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는 그 거대 기업들은요. could hack the deepest spirit of life 삶에 있어서 가장 깊은 그런 비밀을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하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거대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이 해킹을 할 수가 있대. 가장 깊은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비밀도 해킹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지식을 사용하는데 not just but also죠. 그렇죠? not only but also. a 때문뿐만 아니라 b 또한 b 때문에 이 지식을 또 사용한다는 거야. 거대 기업에서. 자, 뭐 때문이 아니야? to make a choice for us or manipulate us.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중력은 b야. 뭔가를 만들어낼 건데 but also to re-engineer or organic life. 이런 생명 어떤 organic life라고 하는 것과 and to create in organic. 그러니까 유기체 삶과 비유기체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re-engineer. 다시 재설계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을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 장기간으로 봤을 때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충분한 컴퓨팅 파워. 그 데이터를 모으려면 컴퓨팅 파워가 또 동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다 이렇게 결합함으로써. 진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거대 기업들이 정말 큰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킹을 하더래. 자 근데 그 해킹을 왜 하는 거야? 어떤 그 이 지식. 항상 지식은 데이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럼 데이터가 다 정보고 정보가 다 내 지식이 되잖아. 그럼 이 지식을 사용해. 왜 사용해? 우리를 다 manipulate. 막 조정하고. 그치?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이러려면 다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해킹을 할 정도로 지식이 중요한 거야. 데이터가 중요한 거야. 그럴 만큼 자이언트 거대 기업들이 이 지식이 목매는 거야. 데이터를 막 가져오는 거야. 그치? 왜 우리를 조작하고 또 우리 어떤 organic life. 말이 어려운데 그냥 우리 같은 삶. 그리고 비organic life form. 그러니까 이런 비유기체 이런 말이 어렵지만 어떤 이런 삶을 뭔가 재설계하고 어떤 삶을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해킹까지 하는데. 이 정도로 이해하실게요. 자, 그러면서 selling advertisement. 이런 광고를 selling, 판다라는 것. 자, 아마도 그것은 necessary. 정말 필요할 거야. to sustain the giant. 자, 이런 giant라는 그 거대 기업들이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런 광고가, 광고를 파는 게 중요하겠죠. in the short term. 이번에는 근데 단기간에 봤을 때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봤을 때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지? 이 giant group 애들이 어떤 그 데이터를 막 가져오려고 해킹까지 할 정도로 진짜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재설계를 하려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려면은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대. 근데 단기간으로 보면 이 거대 기업들이 또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유지를 할 때 필요한 건 뭐야? 광고를 파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but. 그들은 종종 evaluate apps. 이런 앱들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자, but이 중요한 거야. 자, 근데 그들이 누군데? 자이언트 기업들이야. 이 사람들은 어떤 앱을 평가를 하느냐? products. 어떤 상품을 평가하고 어떤 회사를 평가하냐면 자, according to the data. 자, 그 놈의 데이터에 따라서. 자, 그 데이터는 they harvest rather than according to the money. 자, 이런 데이터니까 여기서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들이 하베스트, 막 추수하고 감사해서 모은 거거든? 그러면 그들이 해킹을 하든 뭘 하든 모은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그 회사와 어떤 그 상품이나 그 앱을 평가한대. 자, 뭐가 아니라? according to the money, they generate. 그들이 만들어낸 돈에 따라서가 rather than, 아니라, not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보, 데이터가 중요해서 막 모았지.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야? 그들이 얼마나 내가 돈을 벌어들였느냐가 아니라, 자, 그 회사가 데이터를 얼마나 모았느냐에 따라서 앱을 평가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데이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야. 자, 데이터랑 돈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데이터가 더 중요해. 얼마나 내가 수익을 창출해 내느냐가 아니라, 그 어떤 앱이 있으면, 그 앱이 어떤 그 개인정보 데이터와 동의하시겠습니까? 네네네, 뭐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앱이 있으면 그 앱으로 당장 돈을, 내가 얼마나 수익을 얻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그 커스터머 입장에서의 어떤 그 데이터들,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느냐. 그걸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는 거야.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a popular app, 진짜 인기 있는 앱은 아마도 a business model,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는 좀 부족하겠지만 아마도 심지어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in the short term. 자, 단기간으로 보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롤모델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인기 있는 앱이라는 것은, but, as long as it sucks data. 자, 데이터를 싹 이렇게 흡수하는 거거든. 자, 데이터를 흡수하는 한, it could be worth billions. 진짜 수십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같이 하는 말이 뭐야? 진짜 인기 있는 앱은 이 자이언트 그룹이 진짜 중요한 건 뭐야? 데이터가 중요해. 데이터가 완전 짱이야. 돈은 단장 안 중요해. 단기간으로 봤을 때 돈 못 벌어도 괜찮아. 너가 데이터를 썩 하니? 완전히 빠져들이고 있니? 그럼 너 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even if, 비록 you don't know how to cash in. 여기서 캐시인하면 이제 그 현금화에서 안으로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 데이터를 오늘날에 막 이렇게 캐시인으로 받아들인지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치만 it is worth having it. 자, 그거를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hold the key, 어떤 내가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거거든. To controlling and shaping life in the future. 자, 미래의 어떤 삶을 내가 형성하고 삶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야. 너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캐시인, 돈으로 만드는 그 방법은 몰라도 괜찮아. 근데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그건 너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야. 그쵸? 데이터가 왜 중요해? 당신의 삶을 설계할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I don't know for certain. 내가 확신에는 모르겠어. 이하라는 사실을. The data giant is completely think about it in such a time.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거대 기업들이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but.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그들의 행동은 dead ear를 가리킨대. 자, 거대 기업들이 지금 계속 뭐하고 있다고?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돈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으로 가셔서 뭐로 하는지 볼까? I can all the need for the democratization of data. 자, 데이터를 우리가 민주화하자.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죠. 우리 데이터는 아주 민주적으로 우리가 다 나눠줘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 자, 2번. Under estimated long-term effect of short-term losses. 자, 뭔가 underestimate라고 하는 건 estimate 자체가 평가하는 거고 언더니까 평가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덜 하는 거야. 이런 장기간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단기간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장기간의 결과를 보면 그 장기간의 결과는 뭔가가 어, 우리는 좀 평가절하고 있어. 자, 이건 오히려 좀 반대되지 않나? 이런 short-term losses라는 게 자, 단기간에 봤을 때 그 손실은 돈이죠. 자, 이 돈의 손실을 장기간으로 봤을 때 좋다고 했잖아. 돈은 좀 손실해도 괜찮아. 오히려 데이터만 많이 갖고 있으면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틀린 거고요. 3번에 treat data as 자, 데이터를 어떻게 다뤘지? 어, 데이터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죠. as a by-predictable operation 이런 우리가 운행, 운영을 하는데 회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산물로서 데이터를 우리가 여긴다. 자, not, 뭐가 아니라 available asset 정말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반대죠. 이 사람은 데이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아주 가치 있는 자산이 데이터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야. 완전 반대죠. 얘도 틀린 거죠. 반대예요.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긴 하죠. 반대라서 4번, focus only on the return they can make on selling of the retirement 우리가 어떤 광고를 판매를 할 때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득에만 return, 여기서 이점이니까 여기는 돈이겠지. 어, 돈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자. 이게 아니잖아. 데이터가 중요하다니까. 자, 5번 valued accumulation of data 여기 나왔네요. 데이터의 축적에 value, 가치를 두더라. more than mere dollars and cents 이게 돈이잖아. 단순히 돈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하더라 라는 말이 정확하게 5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